이 세상의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는 지금 권상희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참 봄처럼 화사한 의상을 입고 오셨어요. 날씨가 너무 블링블링해요. 그러니까요. 일광욕하기 좋은 날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일광욕 안 나가시고 또 유튜브 통해서 또 화면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 또 유튜브 통한 소통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한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도 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러면 법률 이슈 토크에서 나눠볼 이야기들 미리 만나볼게요. 밤낮 없는 음주운전 뿌리뽀브러면 국민참여재판 한계와 활성화 대책은 응급실 전전하다 사망 그 이유는 네, 오늘은 좀 다소 무거운 주제들이 많네요. 자, 저희가 얼른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먼저 낯밤 없는 음주운전 뿌리뽀브러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더 이상 이제 방송에서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얼마 전에 대낮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 배승하 양 모두들 기억하실 겁니다. 참 많은 분들을 안타깝게 했는데요. 워낙에 사건 이후에 관한 얘기도 많았고 또 음주운전 관련해서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져서 이제 좀 음주운전 잔잔해지나 했거든요. 그런데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만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은행으로 돌진한 운전자하고 또 경찰이 붙잡혔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지난 7일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50대 여성 A씨 이날 오후 2시께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수원시 권선구 소재의 은행 정문으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은행 유리문 그리고 ATM 기기 등이 파손됐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서 조사 중인 상황입니다. 정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생각보다 좀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음주운전 단속이 주로 오후에나 저녁 늦게 이루어진다는 생각 때문일까요? 네, 그런 이유가 가장 커 보이는데요. 단낮 음주운전 사고로 적발된 케이스 한 건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 양구에서 대낮부터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낸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징역 6개월이 선고된 건데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법감정으로 대낮 음주운전, 이 사람 처음이 아니거든요. 2005년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범인 도피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징역 6개월 상당히 중한 처벌이 내려졌다는 게 사실 재판부의 입장인데 국민법감정으로는 이 정도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징역 6개월이 과연 중한법 실형인가? 좀 고개를 갸웃하게 할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음주운전자 10명 가운데 1명이 해가 떠 있을 때 운전대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대로 보면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까지 그러니까 출근 시간부터 거의 퇴근 시간 직전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찰 음주운전 단속으로 13만 건이 넘는 이 건수를 단속을 했거든요. 이 가운데 약 12%가 주간 시간대에 단속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낮술 마신 사람들이 경찰 단속에 걸린 거죠. 저녁 시간대에 단속 비율이 49%거든요. 약 49%인데 아까도 우리 MC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음주운전 단속 거의 밤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치를 봤을 때 아무래도 낮에는 음주운전 단속을 불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음주운전 그러니까 낮술을 마신 사람이 이 단속 건수에 비해서 훨씬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15,059건 가운데 20%인 3,009건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그러니까 낮술 마신 사람들이 가장 많다는 이 시간대에 적발이 된 겁니다. 그리고 문제인 건 사실 단속으로 적발된 사람 가운데 재범, 초범이 아닌 사람이 10명 가운데 4.5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주운전 재범률이 45%예요. 다른 범죄 행위에 비해서 상당히 재범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배승하 양 사망 사건 이후로 대낮 음주운전 단속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니 뭐 법원에서는 아까 그분이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6개월 징역, 중한 거라고 했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새털처럼 가벼운 처벌이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재범인데요. 네, 그런가 하면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에 단시간 단속이 되자 친언니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서명을 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법원은 이 여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A씨 지난해 8월에 혈중알코올농도 0.147% 음주상태로 창원시 진해구의 한 도로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이 됐습니다. 그러자 친언니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휴대정보 단말기에 서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한 병원에서 체열 조사를 했는데 체열 확인서에도 친언니 서명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또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거죠. 그리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 제3자인 척 행세를 한 겁니다. 수단과 방법이 상당히 불량하다라고 본 거고요. 과거에도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으며 주치 등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켰던 점이 이 양형 이유로 고려를 했는데 그래봐야 집행유예가 선고됐기 때문에 이 사람 감옥행은 면한 거죠. 이분도 재범이었네요. 그렇죠. 아이고 그렇군요.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민의 추격으로 붙잡힌 운전자가 알고 보니까 경찰관이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경찰관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는데요. A씨 지난해 12월 23일 자정경에 경기도 광주시 오포베 한 일대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된 겁니다. 당시 A씨는 PC가 몰던 차량과 부딪힐 뻔한 사고를 냈는데요. 부딪히는 사고를 낼 뻔했는데요. 차에서 내린 PC 아마도 술 냄새가 강하게 났겠죠. 음주운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묻자 A씨 차를 몰고 도주를 했고요. B씨는 그의 차량을 뒤쫓으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A씨는 막다른 골목에서 경찰에 붙잡히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경찰이, 단속하는 경찰이 붙잡힌 거죠.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경찰관 A씨 중징계 처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요. 경찰까지 또 음주운전을 한 사건이 또 있었군요. 최근에 발생한 음주운전 각가지 사건, 사고 저희가 살펴봤는데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천태만상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축정을 거부를 하거나 아니면 경찰을 피해서 달아나거나 다른 차를 들이받아서 사고를 내는 경우도 참 많은데 얼마 전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서 달아나던 음주운전 차량이 역주행을 하다가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는 그래서 택시기사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식이네요. 네. 경찰은 특가법 위반 혐의로 40대 운전자 A씨 형사 입건했는데요. A씨 차량에 또 동승자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인 상황입니다. A씨는 4일 0시 46분경에 경기도 광주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2명을 사상케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 지그재그한 모습으로 운전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습을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거예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라는 신고를 하게 된 거고요. 경찰이 곧바로 출동을 해서 A씨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검문을 위해서 차량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A씨 검문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차량을 옆으로 빼서 달아나기 시작했던 건데요. 이 왕복 4차로 도로를 타고 2km가량을 도주하다가 중앙선을 넘어서 역주행하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을 고대로 연출했습니다. 결국에는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게 된 거고요. 택시 운전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을 하기는 했지만 안타깝게 사망을 했습니다. 이 택시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있던 택시 안에는 손님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손님 역시 40대 D씨였는데 팔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주운전 차량에 탄 A씨를 비롯한 동승자들이 있었잖아요. 이들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그 동승자들은 안 말리고 뭐 했나 모르겠습니다. 같이 막 취한 상태였을까요? 너무 안타까운데요. 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경찰을 피해서 도주를 했고 또 거기다 사망사고까지 냈으니 정말 처벌이 무거워야 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죠. 이 점들을 다 종합해서 특가법을 적용기로 경찰이 지금 결론을 내렸는데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비해서 처벌이 상당히 무거운 죄명에 속합니다. 아울러서 경찰 지금 아까도 같이 탑승하고 있었던 사람들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 우리 MC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에 관해서도 조사 중인 상황입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 우리가 대낮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배승하향 사건 이후에도 한낮에 음주운전을 그것도 스쿨존에서 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고요. 네. 울산과 그리고 대전 충청 지역에서 지금 대낮 음주사고 적발 건수와 관련된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배승하향 참변 발생 다음 날인 지난달 9일부터 이달 1일까지 20여일간 대전 충청 지역에서 한낮 음주사고와 관련해서 음주단속이 이뤄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경찰 주간에는 55회, 야간에 124회, 모두 179회에 걸쳐서 음주단속을 벌여서 주간에는 54명, 야간에 173명 등 모두 227명을 적발했는데요. 이 주간에 대전 지역, 스쿨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도 단속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니까 단속할 때마다 이 수치 음주운전자가 한 명씩 나왔다. 날마다 한 명씩 나왔다. 그러니까 단속할 때마다 한 명씩 나왔다라는 통계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전 1시경에는 대전 서구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87%입니다. 수치만 말씀드리면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이 면허취소 수치가 0.08% 이상일 때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것과 비교하면 만취도 이런 만취가 없죠. 3배가 넘습니다. 또 배양사고가 발생한 지 나흘 뒤였던 지난달 12일에는 배양사고가 발생했던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20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넘는 역주행 운전을 하다가 마주오는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음주운전 건수는 감소세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대낮 음주운전 사고 아까도 MC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아무래도 이때는 적발되지 않을 거야. 이런 경각심이 풀어 헤쳐진 마음으로 이 시간에 술을 먹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오히려 대낮 음주운전 사고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서 지난달 7일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453건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정말. 아니 멀쩡한 정신의 사람이라면 낮이고 밤이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죠. 그렇죠. 게다가 또 고 배승하양을 사망하게 하고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음주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 또한 재범이네요. 과거에 또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직 공무원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과연 공무수행을 제대로 했을까라는 의구심도 함께 듭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상 습관적 음주운전을 했던 사람인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요. 1996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지금 소식을 접하신 시청자분들께서는 96년에 음주운전하고 그리고 몇십 년이 흘러서 2023년에 술 한 잔 마시고 운전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사람이 지금 자백한 내용을 보면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검찰 관계자가 자백 내용을 알려줬거든요. 피고인이 그간의 경험으로 술 한두 잔만 마시고 운전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만만하게 생각해서 음주장소에 차를 가지고 갖고 범행이 발생하게 된 거다라는 취지로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잔 마시고 운전을 자주 해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이 뉴스보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CCTV 영상을 보면 헌한 대낮에 이 사람이 식당 문을 나서는데 걸음걸이 자체가 갈짓자죠. 그대로 자기 차를 몰고 가서 운전을 하고 가서 이렇게 했던 사고가 배승하향 사망 사건이 된 겁니다. 지금 이 A씨 이 영상에 담겨진 모습 자체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너무 명확하게 보여요. 이건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판단해서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도 적용이 된 상태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아까 제가 형량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윤창호법 가운데서도 제1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입니다. 위험운전 치사상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요.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란 특정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 위험운전 치사상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압수된 사고 차량 향후 재판을 통해서 몰수하도록 할 방침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빨리 좀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또 평론가님께서 재범률에 대해서 10명 중에 4.5명은 거의 재범을 했다라고 재범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또 음주운전이 습관인 것 같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는데 단속에도 안 걸리고 집까지 무사히 도착했다. 어? 한두 잔 먹었는데 괜찮네? 또 하고 또 하고 자꾸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우리 또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관대했어요. 그동안은. 그런데 조금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벌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사실 음주운전은 아무리 강하게 처벌을 해도 부족함이 없는 범죄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주운전 사고로 이 무고한 생명이 정말 세상을 떠나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음주운전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경각심은 그 자리겠지만 많은 분들의 경각심이 과거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사법부의 판단은 그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여러 지금 음주운전 사고, 사건, 사례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MC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극히 솜털 같은 가벼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감옥행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그러니까 이게 초범이 아니라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거의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와 관련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양형이 배승하 양 사건을 계기로 스쿨존에서의 음주운전 사고의 양형 기준 새롭게 신설을 했는데요. 관련 내용 말씀을 드리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자에게 최대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까지 선고하라는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스쿨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했을 경우에는 최대 10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어린이가 사망하게 되면 형량은 최대 징역 15년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형 기준이 강화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처벌되는 사례가 과연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양형 기준이라는 게 강제성이 없어요. 권고사항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꼭 지켜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지만 의미가 있는 게 이렇게 음주운전 특히 스쿨존에서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서 형량을 강하게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고를 해놓으면 판사들에게 중형을 내리는 어떤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또 중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건 그런데 어쨌든 정말 법적으로 처벌이 강화가 돼야 인식부터 바뀌고 음주운전자들을 약간 좀 두려움을 느낄 것 같긴 해요. 지금은 이제 어쨌든 양형이고 권고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깨뚫고 있지 않나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건에 최근 확정 판결물 100건을 분석한 결과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89건이나 됐다고 하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죽거나 다쳐도 90%가 실형을 면하는 또 우리나라 법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자 영국 같은 경우 1년 6개월을 14년형 선고한다고 하고 미국 일부 주에서는 음주사망사고는 최고 무기징역이라고 해요. 자 관련 법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정말 납득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또 답답해 하시는 부분인데 국회에서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 시작했죠. 어떤 내용인가요? 여러 법안들 관련 내용들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된 내용 지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대표 발의를 한 법안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음주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음주운전 방치장치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 운전자 호흡에서 일정 기준 이상으로 알코올이 감지가 될 경우에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위반자에게 해당 장치를 약 5년간 최대 5년간 부착하도록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도록 했는데요. 이 장치와 관련된 비용 부담은 당연히 국가가 져서는 안 되죠. 운전자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장치를 근데 무단으로 또 해제하고 운전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분명히 발생할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하거나 조작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입니다. 일단 뭐 취지는 좋은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겠죠. 자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풍토가 계속 되다 보니까 한 잔이 여러 잔 되고 또 습관적으로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실효성 있는 음주운전 근절 대책 과연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제가 앞서 발의한 법안과 연관된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사실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무고한 목숨을 아사간에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이 보도가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방송 중에도 음주운전 이슈를 다룰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장치 이미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여야 포함해서 이 관련 유사 법안만 9건이 지금 발의가 된 상태거든요. 중요한 건 국회가 서로 이 뭔가 반복과 질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한쪽이 굉장히 반대하는 법안은 신속하게 처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야 똑같이 목소리를 내는 법안들은 왜 이렇게 늑장 처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법안 발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회 문턱을 넘어서는 게 중요합니다. 배승하 양과 같은 그런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저는 이 법안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법안과 관련된 얘기를 제가 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25개 주에서 이 관련 내용 시행이 되고 있고요. 캐나다에서도 11개 주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재범률, 음주운전 재범률이 40%에서 90%까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미 해외에서 입증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지금 목소리만 내고 있거든요. 이 목소리가 제발 이제 시행되도록 국회에서 좀 부지런히 법안 통과를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이건 여야를 떠나서 정말 빨리 시행돼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정말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조속한 그런 처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 이슈토크 두 번째 주제는 국민참여재판 한계와 활성화 대책은?입니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국민참여재판을 거듭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조주빈의 항고를 기각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국민참여재판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법률이나 역사를 영화나 드라마로 배우는 저로서는 사실 국민참여재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영화 배심원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보진 않았어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2008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을 모티브로 해서 제작된 영화입니다. 사실 법을 소재로 하거나 재판하는 모습이 담겨진 영화 같은 경우는 판사나 변호사가 보통의 경우 주인공을 맞잖아요. 이 영화는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배심원들, 8명의 배심원들이 주인공입니다. 사실 이 영화가 많은 대중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지는 못한 작품인데 그대로 묻히기에는 또 아깝다는 평이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을 보면서 떠오른 인물이 있는데 과연 재판부의 판결이 잘못됐을 경우 억울한 사람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영화 내용에서 다뤄지고 있는 사건을 보면 한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 그러니까 폐른범죄를 다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미 검찰에서는 이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재판부도 배심원들도 당연히 유죄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8명의 배심원 가운데 8번 배심원이 법대생으로 나오거든요. 이 배심원들 직업이 굉장히 제각각입니다. 다양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법대생인 8번 배심원 박형식 씨가 이 캐릭터를 연기를 했는데 8번 배심원이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정말 유죄가 맞나? 그리고 그렇다고 무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은 모르겠다. 이 모르겠다라는 취지에서 배심원들이 현장검증까지 요구를 합니다. 사실 배심원들이 현장검증을 하는 경우는 없죠. 그런데 현장검증까지 요구를 하고 실질적으로 현장검증을 영화에서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유죄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놓여졌던 왜냐하면 이 지금 피고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죄를 저질렀다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자백을 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번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배심원들이 의구심을 갖고 집요하게 매달리면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된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흥미진진하네요. 네. 꼭 보세요. 꼭 볼게요. 그리고 8번 배심원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2008년 1월부터 배심원 재판 제도를 시행을 했다고 해요.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 재판에 참여해서 유죄와 무죄 편결을 내리지만 법적인 또 구속력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부분에서는 많은 분들이 그런 배심원이 왜 필요하지? 좀 우야해하실 것 같은데 왜 굳이 국민 참여 재판을 시행해야 할까요? 사실 2008년 이후에 새로운 재판 문화가 만들어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사법부의 상징인 재판의 권한. 이건 무조건 판사의 권한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국민과 함께 나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권고적인 효력이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배심원들의 역할이 과연 판사들에게 어떤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는데 적용이 될까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 사건들을 보면 또 배심원들이 낸 제안 가운데 합리적인 판단이다라고 재판부가 수용을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양형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유무제와 관련된 부분 의견을 낼 수는 있어요. 편결까지는 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법적인 강제력, 구속력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미국 배심원 제도는 좀 다릅니다. 미국 배심원 제도 같은 경우는 배심원들이 유무제 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이를 수용을 합니다. 하지만 형량을 결정하는 건 판사, 재판부의 몫입니다. 앞서서 영화에서 그려낸 첫 국민 재판 얘기를 저희가 참여 재판 이야기를 해봤는데 현실로 좀 돌아와서 배심원들도 재판부가 당시에 첫 국민 참여 재판을 겪으면서 얼마나 고민이 컸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나라의 첫 국민 참여 재판은 어떤 사건이었는지 궁금해요. 대구지법에서 이뤄졌는데요. 강도상의 사건을 다뤘습니다. 퀵서비스 배달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체를 썼다가 비톡촉에 시달렸던 당시 27세 남성이 2007년 12월에 월세빵을 구하는 것처럼 가장해서 남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당시 70세였던 집주인 할머니를 위협하고 때린 뒤에 돈을 뺏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배심원 9명이었는데요. 범행 현장에서 강도를 할 의사를 포기했다가 여동생에게 행패를 부리겠다. 사채업자들이 이렇게 협박을 한 겁니다. 이 협박 전화를 받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해서 유죄 의견을 냈습니다. 9명 가운데 가장 많은 5명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편결로 냈는데요. 편결 내용으로 냈는데요. 대구지법 같은 경우 재판부가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심원이 낸 의견과 재판부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좋네요. 영화 배심원들을 보면 청년 창업가에서부터 아까 말한 8번 늑각기 법대생, 요양보호사, 무명배우, 대기업 비서실장, 무지자, 치중생 등 다양한 인물들이 배심원으로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무작위 선정이다 보니까. 실제로 첫 국민참여 재판의 배심원들은 어떤 분들이었나요? 86명이 지원을 한 겁니다. 그 가운데서 3명의 예비 배심원을 포함해서 모두 12명을 선발을 한 건데요. 9시간 동안 진행된 재판 과정을 거쳤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부터 40대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직업별로 보면 가정지부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공기업 직원, 자영업자, 일용직,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고요. 확력을 보면 고졸부터 전문대졸, 대졸까지 역시 다양했습니다. 배심원단의 평이 수준이 궁금하실 텐데요. 그 배심원단의 배심원으로 활동했던 한 사람이 한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전해드리면 일단 30분 만에 보통의 경우 유무죄가 확실한 사건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사건을 보면 배심원단이 낸 9명 가운데 5명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냈는데 지금 재판부도 똑같이 판단, 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30분 만에 만약에 이 평이가 끝났다면 그 결과를 신뢰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배심원 2시간 가까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결론을 도출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론하는 모습을 재판부에서 보면서 우리 사회의 토론 문화가 상당히 성숙한 것 같다라고 당시에 또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권고적 효력밖에 없는데 왜 배심원단 9명 가운데 5명이 낸 의견 똑같이 선고를 했냐 이 질문도 취재진이 던졌는데 재판부가 낸 목소리를 보면 이걸 이제 배심원단의 의견을 그대로 추정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재판부가 배심원단 평의에 들어가서 함께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논의하는 과정에 함께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도출됐는지 재판부가 보고 직접 판단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배심원으로 활동했던 이 30대 A씨 같은 경우는 또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대로 또 한 번 활약을 하고 싶다. 이런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니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일단 본인들이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그런 토론을 통해서 자기의 어느 정도 그런 영향력이 행사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뿌듯하실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는 거를 다양한 사람들의 배심원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또 조율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 같습니다. 이후에 국민참여재판이 잘 자리를 잡아왔는데 물론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1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묻지 않은 채로 판결을 선고했다가 2심 법원에서 원심으로 돌려보낸 사건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20대 남성 A씨 같은 경우에 하나의 혐의만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또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겁니다. 징역 3년 6개월을 1심에서 선고했는데 이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파기, 환송하게 된 사건입니다. 2017년에 발생했던 일인데요. 최 씨가 병역법 위반으로 2016년 1월에 기소돼서 인천지법에서 관련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사건이 한 명의 이판사로 구성된 단독재판부에 배당이 됐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 참여하는 단독재판부에 배당이 된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후에 마약 등의 혐의로 또 기소가 된 거죠. 12월에 추가 기소돼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법원 기존의 인천지법에서 진행 중이던 병역법 위반 사건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이 마약 관련 재판 함께 이송을 해서 마약 사건과 합쳐서 심리하기로 한 건데요. 인천지법 사건과 관리 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루어진 사건의 경우는 단독재판부가 아니었습니다. 마약 사건 3명의 판사로 이루어져 있었던 형사 합의부에서 맡았던 사건이었거든요. 이에 따라서 병역법 위반 사건도 종전과 다르게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된 겁니다. 국민참여재판법을 보면 단독재판부에서 심리하던 사건이라도 합의부가 심리한 사건에 병합됐을 경우 이런 사건, 지금 두 사건이 병합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경우에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하겠느냐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묻지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지금 A씨의 마약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 27부가 인천지법에서 사건 하나를 넘겨받은 거잖아요. 이 첫 심리를 진행하면서 A씨 뿐만 아니라 변호인에게도 국민참여재판 하겠느냐 의사를 묻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지금 형사합의 27부 이후에 또 사건이 다른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A씨 사건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다른 재판부로 넘겨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사합의 27부에서 형사합의 33부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A씨나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지 않았고요.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게 된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이와 같은 판결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을 했고요. A씨에게 국민참여재판 하겠느냐 물었습니다. 의향이 있다고 또 A씨가 대답을 했고요. 일단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이와 관련해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간과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일반적인 공판 절차로 재판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 절차 전체가 미법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파기환송하게 된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법원으로부터 출석 통지를 받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보자 중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았다. 이러면 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나요? 그렇습니다.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법원에 그 이유를 소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무려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정당한 사유 없이 나가지 않았을 때 과태료 200만 원인데 실제로 2013년에 시민 20명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자세한 내용 나오고 있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시민 20명에게 200만 원까지는 아니었어요. 부산지법에서 과태료 3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부과했던 일이 2013년 8월에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배심원으로서 선정이 되면 그 무게감이나 책임감이 크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열린 국민참여 재판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술자리에서 무차별 폭행으로 40대 여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고요. 폭행으로 사망까지.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국민참여 재판을 희망을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들 만장일치로 유죄 판단을 내렸는데요. 법원은 A씨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25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 지금 배심원단 사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배심원단의 편결이 재판부가 고스러니 따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9명 가운데 징역 25년이 적당하다라고 목소리를 낸 배심원이 5명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수였는데 이를 또 법원에서 재판부에서 그대로 인용을 해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A씨 지난해 10월 10일 0시 40분께 피해자 B씨를 마구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지금 B씨와 A씨의 관계 동거가 있었던 그러니까 동거를 반복했던 헤어지고 만나고를 반복했던 사실상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평소 B씨가 자신과의 만남과 관련해서 거짓말을 자주 하고 약을 올린다는 이유로 A씨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10월에는 B씨와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욕설하는 것을 C씨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린 혐의 그리고 또 그 1월에는 경북 구민시의 식당 앞 복도에서 D씨를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 9월에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현장조사 결과 그리고 부검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살인의 고의를 입증을 해냈고요. 국민참여 재판에서도 검찰이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게 되면서 중형을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국민참여 재판을 하자 했는데 결국은 이런 결과를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 그러니까 준강간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일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A씨가 2017년 5월에 서울의 한 클럽에서 처음 만나서 술을 마신 여성을 경기도의 한 모텔로 데려가서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이 있습니다. 검찰은 이 여성이 만취해서 한거 불능인 상태였고 A씨가 이를 악용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준강간 미수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재판의 쟁점. 이 여성이 당시 상황을 심신상실이나 한거 불능 상태로 볼 것인지의 여부였습니다.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이 배심원 7명 중에 5명이 A씨에게는 죄가 없다는 취지의 편결을 내려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항소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역시 대법원 원심 판결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무죄를 확정지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사건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성범죄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키워드가 국민참여 재판과 성범죄 상관관계가 부각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 대법원 법원 행정처의 자료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해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전체 사건의 1심 무죄율이 약 32%거든요. 그런데 성범죄만 따로 떼놓고 보면 이 무죄율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약 53%에 달합니다. 일단 이와 관련해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사실 이 배심원들이 어떤 법적 지식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이 배심원으로 나가서 법정에서 유무죄를 판단한다는 게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배심원 평의가 충실히 이뤄질지 의문이 든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이게 지금 무죄율이 굉장히 높은 것. 성범죄 같은 경우는 CCTV나 여러 가지 물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배심원들이 이 물증보다는 피해자 진술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건 위주로 진행되는 경황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성범죄 같은 경우. 그러니까 피고인 측이 성범죄에 대해서 잘못된 통념을 가지고 범행 전후 피해자의 태도. 예를 들자면 피해자가 옷을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다라든지 피해자를 공격하는 듯한 태도의 진술을 보이게 되면 배심원들이 아 그 말이 맞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피고인의 진술에 경도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자들이 국민참여재판 악용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가운데 나 국민참여재판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치로만 봐도 아무래도 국민참여재판이 성범죄 가해자들의 방어전략으로 자리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문제가 좀 심각한데요. 일단 2020년 기준에서 일반 재판에서 성범죄 무죄율이 3.7%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약 48%입니다.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가 어쩌다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무죄를 선고받게 될 것 같은 이런 통로가 되고 있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배심원들이 성범죄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하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증거가 명백한 성범죄 25건 가운데 24건에 대해서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배심원은 무죄 판결을 내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유도 상당히 가지가지예요. 클럽에서 만나서 택시를 함께 탔기 때문이다.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흥업소 정업원이다. 이렇게 이유로도 가지가지색인데 2023년 대한민국 사회에 아직까지도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죠. 그리고 강간 통념이 팽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적극적으로 뭔가 저항하지 않으면 강간에 동의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피해자답게 행동하지 않았다. 이 점을 또 물고 늘어지는데 배심원들이 이에 대해서 동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국민참여 재판이 성범죄자들의 무죄 통로가 되어버린 것에 대해서 우리 평론가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사실 그렇다고 국민참여 재판에서 성범죄를 아예 배제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지금 해외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영미권 같은 경우에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성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배심원은 적극적으로 배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 배심원들을 보다 보면 이 재판부가 배심원들과 관련해서 면접 진행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얼마든지 저는 심도 있게 질문을 던지게 되면 걸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럴 경우에 사실 국민참여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거든요. 이 훼손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배심원들을 대상으로 한 관련 교육 정도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 미국 사례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화제가 된 배심원 판결을 좀 볼까 해요. 부인과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준 법조 명문가 출신 변호사의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유죄 편결을 내렸다고요. 엘릭 머독입니다. 이 사람에게 유죄 편결을 내리는데 3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머독이 2021년 6월에 아내와 막내 아들 가족들이 사는 저택의 계집 근처에서 총으로 쏘아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머독이 1년의 경제 관련 범죄 여러 건을 지금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와 관련해서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희생시킨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머독에게 향하고 있는 혐의가 여러 가지인데요. 머독의 변호인 즉각 재판 무효화 시켜달라 이렇게 목소리를 냈지만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머독 두 건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 징역 30년형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외신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제기된 반도체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배상금을 지불하라라는 배심원 편결을 받아서 또 화제가 됐잖아요. 이 얘기도 좀 들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 반도체 기업인 넷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주고 배상액 3억 3백만 달러 우리 돈으로 4천억이 넘습니다. 평결을 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고성능 컴퓨터에 상대는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지금 외신이 전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의 특허가 무효고 자신의 기술이 넷리스트의 기술과는 다르게 작동한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이날 평결 이후에 넷리스트 주가 미국 증시에서 장중 21%나 급등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미국이 아무래도 배심원 제도가 좀 발달한 나라다 보니까 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미국의 배심원 제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민 참여 재판이 이렇게 있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지 일단 우리 같은 경우는 형사 재판에만 국민 참여 재판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민사 재판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도 제가 잠시 설명을 해드렸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권고적인 효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무관해요.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배심원단의 유무제판단은 재판부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이 우리와 다른 특징입니다. 확실히 미국이 좀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긴 하네요. 형사, 민사 다 가능하고 유무제의 그것도 적용을 반드시 해야 된다. 배심원들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와, 파워가 대단합니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국민 참여 재판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도 도입이 1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과는 미비하다라는 조금 아쉬운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 참여 재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들도 갈수록 낮아지고요. 또 법원의 행정처가 제도 활성화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까요?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국민 참여 재판 실효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국민의 법감정을 사법부에서 받아들일 어떤 장치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앞서서 지금 음주운전과 관련된 이 사건, 사고들 전해드리면서 사법부의 판단과 최근에 국민의 법감정이 어느 정도 괴리가 있다는 점 보셔서 아실 겁니다. 사실 음주운전 이렇게 두 번, 세 번 적발이 됐는데도 집행유예, 감옥행을 면허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법감정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국민 참여 재판에서 막아줄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장치가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중요한 건 법원의 국민 참여 재판 인용률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제도가 계속해서 존치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상황을 보면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한 경우 법원이 10건 중에서 1건만 인용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거부를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사실 그 사이에 코로나 상황이 있었잖아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재판부가 이 국민 참여 재판 인용 건수가 상당히 저조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배제 결정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국민 참여 재판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법관들 초기에는 관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언론도 상당히 관심이 많았어요. 배심원들 영화 보시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무관심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우리나라 재판부 판사 한 명이 담당을 해야 되는 사건 건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 국민 참여 재판까지 함께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이 된다라는 현실적인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차원의 노력부터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국민 참여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좀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제도 자체가 어떤 한계를 좀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의 신청주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국민 참여 재판 배제 이유 너무 과다하다라는 거죠.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필요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배심원들에게 주문하고 싶은 사항도 분명히 있죠. 일단 시민의 공정한 판단이 있을 때만에 있을 때라만이 국민 참여 재판 지속성이 담보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사법부가 도와주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육 관련된 매뉴얼도 어느 정도는 좀 마련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민 참여 재판의 과도한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판결서 작성의 적정성 그리고 국민 참여 재판 준비 작업 상당히 복잡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간소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배심원들의 판단이 법적 효력이 있거나 법원이 어느 정도라도 인용을 해준다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자 국민 참여 재판 제도가 조속히 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권상희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되니까 변호사님께 무료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아래 자막 나가고 있죠. 전화 홈페이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